거친 전장을 눈비던 여자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또 다른 여자 두 여자는 가짜 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세워나갈지 모르는 정보는 제한하고 모든 움직임은 감시되죠 이들이 준비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CIA의 테러리스트 전담반 라이언이스 중동 남성들이 여성의 몸 수색을 할 수 없음을 이용해 여성 공작원의 침투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 작전팀입니다 시리아에서 작전 중이던 팀 리더 존은 잠임요원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타깃에게 십자가 모양 문신을 들켜버린 거였죠 즉시 작전을 중단하고 구출을 시도했지만 테러 단체의 거센 저항이 고전하는데요 그 사이 이미 붙잡혀버린 스파이 존은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기지를 통으로 날려버리는 결정을 하게 되었죠 본부로 복귀한 존은 문책을 받게 됩니다 물론 작전을 위해 정당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의 삶을 끝냈다는 죄책감은 지을 수 없었죠 자신도 두 딸의 엄마였기에 더 그랬습니다 해외를 떠도는 작전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웠던 존은 큰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곁도 그녀의 쉴 곳은 아니었죠 팀에는 새 잠임료원이 필요했고 남성 군인을 손쉽게 때려 눕히는 크루즈가 저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녀는 라이언니스 팀에 어울리는 강인한 인재였고 이미 모진 삶을 버텨낸 경험이 있는 여성이기도 했죠 4년 전 가족을 잃고 양아치 남친과 동거하며 막장 인생을 살고 있었던 크루즈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었지만 매일 밤 남친 패거리의 조롱과 손취검이 쏟아졌는데요 결국 남자친구를 때려 눕히고 도망친 크루즈 그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넨 이는 단 한 명의 해병대원이었고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주었죠 자신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강인한 뿐임을 깨닫게 된 크루즈 해병대 입대를 결심합니다 그녀는 입대 시험에서 남성 기준 상위 1%의 신체 능력을 선보였고 그 빛나는 능력은 상부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크루즈에게는 특수부대 요원이라는 새로운 삶이 찾아왔죠 크루즈의 첫 타깃은 중동의 거의 모든 테러 단체를 지원하는 쿠웨이트의 석유재벌 암노이 이 임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는 존은 크루즈에게 곁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나마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팀원들과 광란의 환영회를 즐긴 크루즈 숙취를 떨치기 도전 작전에 투입됩니다 모르는 것 초상이지만 스스로 배워야만 했죠 타깃 암노이의 딸이 있다는 명품 매장에 도착한 크루즈 남편감을 찾기 위해 잠시 귀국한 가난한 유학생 설정으로 쉽게 타깃 알리아와 접촉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구하게 된 새 요원을 믿지 못한 조는 따로 고문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죠 종양외과 의사인 조의 남편 닐 그가 6살짜리 아이에게 소생의 기회가 없다는 잔혹한 처방을 내리던 날 큰딸 케이트가 폭력 사건을 일으켜 정악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춘기가 빡세게 와버린 딸 닐은 혼자 감당하기 벅찬 상황의 연속에 완전히 지쳐버렸죠 조는 둘의 사이를 중재해보려고 했지만 딸은 그녀의 말을 한껏 고아듣기만 합니다 결국 거친 방식을 선택해야 했죠 다행히 케이트는 아빠에게 사과했지만 모녀의 사이가 나아진 건 아니었죠 딸들은 특수한 엄마의 직업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집을 비워야 하는 엄마와 딸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합니다 우편 조깅 중이던 크루즈는 낯선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모진 고문이 쏟아졌죠 불씨 추가된 훈련이었음을 한 크루즈는 어이가 없었지만 조는 작전 성공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냉정을 유지합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2차 테스트 협력하는 델타포스 요원들조차 불편해할 정도의 고문이었지만 조는 얼굴 색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는 얼굴 색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을 버텨낸 크루즈는 팀원들과 한 집을 쓰게 됩니다 그녀의 몰골은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팀원들에게도 낯선 수준으로 심각했고 팀원들은 고생하고 돌아온 동료를 살뜰히 챙겨줍니다 오버스럽게 대신 화내주는 팀원들의 모습과 치고받으며 덜어낸 스트레스 덕분에 크루즈는 서러운 마음을 약간 진정시킬 수 있었죠 그때 걸려온 알리아의 전화 교통사고가 났다고 둘러대야 할 정도로 다친 상태였지만 그녀의 초대를 거절할 수는 없었죠 타깃 안로인은 생각보다 더 거물이었습니다 작전실장 케이틀린은 오늘 열리는 파티를 의심했지만 조는 잡히더라도 미국 안에서 움직이는 편이 낫다며 작전을 강행하는데요 증권가에서 일하는 케이틀린의 남편 에롤 또한 영향력을 경고할 만큼 거물이었기에 조심할 필요는 있었죠 보궐을 마치고 나오던 길 CIA 요원 카일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붙잡힌 자신의 정보원을 빼돌리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조는 팀원 3명을 지원해주었죠 알리아의 파티에 참석한 크루즈 사범한 경비를 지나 끼리끼리라는 말이 어울리는 중동의 재벌 이세들과 어울리게 되는데요 심각한 멍이 든 그녀의 얼굴을 보고 놀란 친구들은 심하게 보수적인 수영복을 보고 두 번 놀랍니다 하지만 그들 기준에 맞는 수영복은 흉터로 가득한 몸을 드러내야 했고 각대의 흔적이라고 생각한 알리아는 의사를 불렀죠 이대로 작전이 날아가는가 싶었지만 신이 내린 연기력을 선보이는 크루즈 가까스로 위기를 넘깁니다 조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야 했죠 집안에서 남편 집에 이어 친구까지 골라주는 삶 그 때문인지 알리아는 새로 만난 친구에게 쉽게 곁을 내주었고 크루즈는 순진한 알리아에게 애틋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조 그녀를 맞이한 것은 딸과 남자친구의 낯뜨거운 상황이었는데요 피곤한 존은 이번에도 좋게 타이르는 대신 강압적으로 상황을 마무리합니다 케이트와의 갈등은 한껏 부풀었지만 더 놀라운 건 방금 전 일이 아빠와 협의된 상황이었다는 거였죠 카일의 작전에 차출된 세 팀원들 미생인 작전이었기에 조용히 처리해야 하는 일이었는데요 타깃의 다른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따라붙었고 타깃을 멈춰 세운 순간 누군지 알 수 없는 상대는 간발의 차로 과감한 공격에 실패하고 맙니다 목표를 잃은 상대는 끈질기기에 따라붙었고 조용히 끝내려던 계획은 너무 거창한 사이즈로 커져버렸죠 잠시 물을 마시러 나왔던 그루즈 가난한 그녀를 만만하게 본 남봉꾼이 들러붙습니다 점잖게 물러나기엔 집요한 상대였지만 알리아의 정혼자 에사는 빠르게 골칫거리를 쳐내주었죠 크루즈를 완전히 마음에 들어한 알리아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며 그녀를 어딘가로 이끕니다 전용기까지 타고 이동하는 엄청난 스케일 크루즈는 본부에 적당히 힌트를 흘리며 함께 움직였죠 저 멀리 롱 아일랜드까지 날아간 석유 2세들 호화롭고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지만 이들을 감시하는 눈은 CIA뿐이 아니었습니다 알리아는 이곳에서도 둘만의 시간을 보내길 원했는데요 아무도 없는 곳에 도착하자 비밀스런 속마음을 살짝 꺼내 보이기도 했죠 그때 본부에서는 쿠드라 전유와 암로이 사이의 연결고리를 발견합니다 정혼자 에사는 쿠드라 전유의 장남이었죠 혹시나 작전에 영향을 줄까 걱정스러운 상황 뒤늦게 화려하게 치러진 비공식 작전 소식까지 날아옵니다 조는 점점 더 초조해졌죠 카일은 본부로 소환당했고 결국 조의팀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털어놓게 되었죠 브루는 꼬리를 물고 찾아옵니다 철없는 친구들과 어울리다 사고를 당한 게이트 심각한 상태로 미리 근무하는 병원까지 이송됩니다 동승자는 사망할 정도로 큰 사고였죠 저도 이 소식을 들었지만 당장 달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14살밖에 되지 않은 케이트는 임신 중이었고 닐은 이번에도 모든 충격을 홀로 견뎌야 했죠 빠르게 자신을 저지른 일의 무기를 알려주는 것도 혼자였습니다 크루즈는 거대 자본가들이 가득한 클럽 파티에 가게 됩니다 밀착 감시를 위해 조도 함께 입장했죠 이곳에서 딸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된 조 일 때문에 가족을 방치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힙니다 그때 케이틀린이 작전지까지 날아왔고 작전 중 방심한 크루즈는 술에 약을 타는 고전적인 수법에 넘어가고 맙니다 조도 시비에 휘말린 알리아에게 주목하느라 그 장면을 놓쳤죠 완전히 약에 취해버린 크루즈는 끌려나가고 팀은 타깃을 방치한 채 납치된 크루즈를 쫓기 시작합니다 음엄한 짓을 시도하기 전 잡아낸 예비 범죄자에게는 제법 방지를 위한 응징이 가해졌죠 크루즈가 위장 임무를 수행하기 지나치게 순진하다며 작전을 걱정하는 케이틀린 일단은 좀 더 두고보게 되었죠 존은 연달아 터진 사건들로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케이틀린은 그녀에게 더욱 피곤한 소식을 전해야 했죠 케이틀의 수술은 잘 끝났고 다행이라 해야 할진 모르겠지만 고통스러운 결정을 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존은 깨어난 케이틀에게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말들을 전합니다 그 진심을 읽은 딸도 마음을 열어줍니다 딸은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조에게는 그 모습을 지켜볼 시간이 별로 없었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길 조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가족과 일의 균형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 걸까요 국경에서 일어난 비공식 작전의 일로 소환된 두 사람 조의 팀은 임시로 샌안토니오의 작전에 투입됩니다 조는 강력한 경고를 받게 되었죠 크루즈는 팀원들과 함께 작전지에까지 나타납니다 조는 스파이가 공식 작전에까지 참여하는 것이 못마땅했지만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사상자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불합리한 작전 하지만 타깃들은 예상과 달리 무장한데다 어마어마한 테러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안보에 확실한 위협이 있었다는 핑계를 획득한 거였죠 이제는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졌죠 두 여자는 직전까지도 의미 없는 신경전을 벌였지만 테러범의 인가에 진입한 순간부터 신속하고 은밀하게 내부의 적들을 제거합니다 눈치 빠른 한 명이 깨어나 자폭조끼를 작동시켰지만 크루즈가 그를 사살하며 상황은 종료됩니다 번의 작전이 끝나고 뉴스에서는 갑작스럽게 증발한 테러범들의 본거지에 대해 떠들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휘청이는 국제경제 하지만 케이틀린에게는 가족보다 우선해야 하는 기밀이 있었고 또 한 명의 누군가도 아내를 가리고 있는 거짓에 지쳐가고 있었죠 클럽에서의 소란 후에도 알리아는 계속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다른 친구들까지 모두 돌려보냈다며 크루즈를 불러냈죠 단둘이 있게 되었다는 건 그만큼 정체가 드러날 리스크도 커졌다는 뜻이었지만 크루즈는 몸수색조차 받지 않을 만큼 알리아의 완벽한 신뢰를 얻은 상태였습니다 생전 처음 받는 스파 크루즈는 낯선 상황과 감추고 있는 비밀에 움츠러들었지만 어느새 모든 것을 터놓고 대화하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은 서로의 내면이 닮아있음을 느꼈고 진짜 친구가 되기로 했죠 이때부터 크루즈의 괴로움도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백악관 미팅을 앞둔 케이틀린 에롤도 이 미팅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 듯한데 스무고개 하듯 서로의 정보를 빼내려는 둘의 모습은 부부보다는 경쟁자에 가까워 보입니다 시아의 요원들은 국무부 장관 에드윈과 만나게 됩니다 국무부 인사들은 샌안토니오 작전과 국경에서의 소란에 대해 강하게 추궁하는데요 미리 준비해준 답변을 건넸지만 에드윈은 코웃음을 쳤죠 이미 두 사건이 CIA의 소행임을 확인한 그 CIA의 미국 번호 활동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부국장 바이러는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반박했지만 교대자인 공성의 전 qu Shai bynadun은 2개월 동안 9월 되어있는 전쟁이 이곳에서 3가ies achter 4살인의 전쟁이 되었고 한 명이 몇 개가 되었었고 여기가 이곳에서 거를掛 competed 이어 온 다가 다음에는 다음은 다시 가까이 닿는다면 가까이 닿는 것 단지 미션을 구성하는 옐로우양 마우지로 도전을 제작하고 마우지로 운영해 마우지로 다가오지 오프레이션의 도대에서 공직할로 진행할 수 있는 다가오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암로이 암살작전의 진척도를 확인한 공무부는 작전 권한을 가져가겠다는 통보로 브리핑을 끝내버립니다. 공무부에서는 암로이의 제거를 바라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그 때 팀원들이 모여 크루즈를 지켜보던 집에 좀더둑이 침입합니다. 대단한 놈들은 아니었지만 만약을 위해 입막음이 필요했고 털집을 잘못 고른 새 점도둑은 전문적인 압박기술에 놀라 도망쳤죠. 존은 돌아오자마자 어색하게 헤어졌던 남편에게 다가갑니다.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해 더 많은 대화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크루즈와 알리아는 평범한 또래 친구와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영화 속 애틋한 사랑 이야기는 정략결혼을 앞둔 알리아의 감성을 자극했고 자신의 인생에는 없을 진실한 사랑을 꿈꾸게 했는데요. 담나라 집 잔뜩 들뜬 목소리에 깨어난 크루즈 홀린 듯 키스하던 두 사람은 곧 제정신을 차렸죠. 타겟을 제거할 디데이가 정해집니다. 원칙대로라면 국무부에 넘겨야 했지만 이미 시작한 작전을 취소할 방법은 없을 거라며 밀어붙이기로 했죠. 결혼식 전 뉴욕으로 향하는 알리아와 크루즈 자연은 없지만 부유한 삶에 적응한 알리아는 자신이 살아온 세상을 보여주겠다며 크루즈를 이끕니다. 뉴욕 한복판 백화점의 VIP로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가격표조차 볼 필요 없는 공간이었고 생각없이 소비하고 즐기던 두 사람은 문득 아침의 일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때 떠오른 감정이 뭐였는지 확인해보기로 했죠. 두 사람이 나눈 것은 친구 이상의 마음이었고 크루즈는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크루즈는 결국 양심의 가책을 버틸 수 없었지요. 도망치듯 알리아의 곁을 떠난 크루즈 작전을 포기하려 하는데요. 존은 차분히 흔들리는 그녀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대의를 위해서는 마음을 잡아야 했습니다. 알리아에게 돌아간 크루즈 송신기까지 꺼버리고 둘만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도 타깃에게 적분할 기회도 얻어낼 수 없음을 깨달았고 결혼식에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마지막으로 방을 나섭니다. 멋대로 송신기를 꺼버렸던 크루즈 충분히 의심스러운 행동이었기에 문책이 이어졌지만 잠이 민무에 중압감에 사로잡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상태를 본 케이틀린은 작전을 취소하려 했지만 존은 크루즈의 가능성을 좀 더 믿어보길 원했죠. 마지막 작전을 앞두고 잠시 집에 들린 존은 딸의 퇴원을 함께합니다. 하지만 곧 아픈 딸을 두고 다시 떠나야 하는 그녀 문제를 회피하지 않기로 다짐했기에 이번에는 딸의 이해를 구했죠. 사고 이후로 부쩍 자란 케이틴은 엄마를 기다려주기로 했고 존은 가족 곁에 반드시 돌아오기로 약속했지요. 하지만 모든 이에게 격려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목적을 대강 눈치챈 에롤은 암로이라는 존재가 사라지길 바라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그에게는 정의보다 적절한 시장 질서와 이득이 더 중요했고 케이틀린에게는 아니었죠. 작전지로 향하는 비행기 안 아직까지도 심란한 크루즈에게 다가간 조 암로이와 관련된 끝없는 악행들이 담긴 자료 영상을 건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영상들을 보기 시작한 크루즈는 겨우 처음 임무에 임했던 마음을 되살려냈죠. 작전이 시작되고 선행동 후 보고가 이뤄집니다. 대각관에서는 당연하게도 작전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했죠. 결혼식이 열릴 마요르카에 도착하고 팀원들은 배로 크루즈를 뒤따릅니다. 그때 백악관의 결정이 전해졌지만 이미 시작된 작전을 취소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크루즈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기고 잠임 요원과 연락할 방법은 GPS 구조 신호 뿐 백악관에서도 이제는 그저 지켜보아야만 합니다. 결혼식 장소에 도착한 크루즈는 가장 먼저 예산을 만납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가까워진 둘의 관계를 미심쩍어 하고 있었고 지금껏 제법 젠틀했던 태도를 벗어던지고 본색을 드러냅니다. 크루즈는 알리아에게 펼쳐질 당연한 삶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드디어 만난 알리아 그녀는 덤덤하게 기괴하게 짝이 없는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지 않는다던 암루이도 잠삭한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 테러계의 큰 손인 그도 알리아에게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였죠. 두 사람이 친구로 지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지나갑니다. 케이트는 사고 날의 악몽에 시달리고 친구의 장례식에도 가지 못한 것이 속상했던 아이는 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작전을 앞두고 잔뜩 예민해진 존은 애꿎은 남편에게 화를 냈고 멀리서 유지할 수 있는 관계는 이 정도가 한계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암루이가 등장하고 현장을 지켜보는 모두는 바짝 긴장합니다.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도 원치 않는 삶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임무를 앞두고 알리아의 마지막 부탁이 버겁게 느껴졌던 크루즈는 자리를 피해버리는데요. 불 꺼진 주방 홀로 마음을 다스리던 크루즈에게 낯선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테러계의 큰손 암루이였죠. 그는 생각보다 다정하고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한 자라의 뒤를 캐던 예산이 아니었다면 크루즈에게 망설일 틈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곧바로 구조신호가 울리고 크루즈는 맨몸으로 쫓기기 시작합니다. 제때 라이언니스와 합류하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갑자기 분노가 침일어올랐죠. 작전은 성공했고 공무부도 이 소식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힘없는 노인을 살해했다는 크루즈의 불쾌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테러범 하나가 세상에서 사라졌지만 그녀의 말대로 언젠가 새로운 테러범이 탄생하게 되겠죠. 라이언니스는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이번 작전으로 세상은 바뀌었을까요? 이제 모든 것은 좋아질 일만 남았을까요? 파라먼트 플러스에서 방영된 8부작 드라마 라이언니스 특수작전팀은 테러리스트 제거를 위해 조직된 CIA 특수작전팀 라이언니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 시즌은 중동 테러단체를 지원하는 석유재 암노이를 제거하는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죠. 장립작전과 그에 따른 희생에 거부감을 보이던 작전 과정에서 괴로워하는 크루즈가 인간적인 모습을 버리기를 강요하게 됩니다. 반면에 초반 작전 성공에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던 크루즈는 장립작전을 통해 결국 테러범의 가족들 또한 감정을 가진 인간일 뿐임을 깨달았죠. 작품은 인간적 권해가 한참 깊어진 두 여성 요원의 모습으로 마무리되었는데 2023년 가장 성공한 시리즈 중 하나로 평을 받았고 시즌2를 확정지었다고 하니 다음 시즌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장점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About Time 이었습니다.